음.. 현급수 발급 어? 6승 5패죠? 승률 71% 왜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냐? 안좋은데? 왜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냐? 승률 71% 어? 어? 뭔데? 아 이거구나 그래도 다 때려먹는거구나 와 그냥 일로 땡긴다고? 마가 나오는건가? 아 일로 나올라그러네 어? 큰 졸을 열면 되는데? 내 차가 죽을 가능성이 있나? 혹시 모르니 가끔은 밀어올려 보자 이제 느낌이 그냥 나올 기세인데 왜이렇게 느끼지 와 3개 다 버리고 나온다고? 설마? 설마? 마상 주고 들어온다고? 마도 준다고? 와 미쳤다 미쳤네 완전 게임 마카네 ote 마 Snapchat 자 포에게 차가 걸렸죠 와우 과감히 버리는데? 너무 과감한데? tires 먹는게 예인가? differentiate 먹는게 예의인가? 어 아.. 장난아니네 너무 무섭네 나 왜 이렇게 쪼리 하나도 없냐? 난 뭐로 승부해야되는거야? 쪼리 하나도 없어 지금 차가 나갈 수 있나? 상대가 막아 나온다고 치면은 일로 올 거 아니야 장을 친다 왕을 내려야겠네 아.. 아.. 막아 나오면은 껄꼬러 올 거 같은데 가보지 음.. 그지 예상된 결과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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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장군을 친다 엘로가나? 일로 가면은 글쎄.. 상황을 좀 봐야될 것 같은데 쪼를 열어? 아.. 내가 죽일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뭔가 막아 나가긴 해야될 것 같은데 뭐.. 막으면 이기는 글 아닌가? 그렇지 아.. 상의 길을 막는데 도대체 아.. 나도 막상 할게 없네 보너는 언제 해야겠다 잘하면 중앙으로 들어올수도 있겠는데 약간 위험해 보인다 마가.. 그치 일로올것 같더라구요 다시 중앙을 맞춰주고 마는 못나오니까 일단 쪼르를 올리고 마가 나와야지 음..그렇지 일로 나오겠다는 거잖아 일단은 왕이 어디로 가는지 좀 봅시다 아 음.. 아 아 실수했네 바로 먹네 고민도 없었는데 이런 이런 게임 던져버렸구만 또 어떡하냐 게임 던졌는데 아 네 으음.. 한 벽..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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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게.. 저 뭐 잘못했나요? 아 이거 차가 갇혀있어가지고 깝깝하네 4가 올라오면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할까? 이겼군 어 뭔가 플레이가 상대가 되게 이상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굿 아니 누가 봐도 내가 이기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아어 미모의 여자사주 누구냐 여기 여는건가요? 여기로 여는건가? 상이 먼저 나오는건 뭐야? 어? 음 음 그러는 쪽 조를 안먹었나요? 제가 또 아 그래요? ㅋㅋㅋㅋㅋ 오늘은 좀 졸을 안먹었어? 그렇습니까? 음... 그렇지 그렇지 어? 나 이건 왜 안먹었어? 아 나 바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생각이 없네 게임 막 하네 지금도 차가 일로 갔으면 좋은거 아니야? 어 게임 막 하는구나 막 게임 막 오우 장난 아니네 가두는 아 좋다 이수 그럼 말을 노리라고 하는거지 먹으면 먹겠다 이건 어떻게 해야돼? 상대방의 입장이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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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을 먹어야 될거 같은데? 일로 나온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차가 나오는게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 ㅋㅋㅋㅋ 차가 일로 나오면은 더 난해야 막아빠져야 될거 같은데? 어차피 어차피 쫄 전제남 뒤진건가? 그러나? 같이 전제는 어떻습니까? ㅋㅋㅋㅋ 아 차를 노리라고 ㅋㅋㅋㅋ 그냥 같이 먹으면 안돼? 이거 패기 싸움 아니야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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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빠르잖아 아 쫄보나 이거 안되겠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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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푸가 바로 왔나보게 나가보죠 그렇지 좋았어 ㅋㅋㅋㅋ 어허허허 장군을 진다 아주 그냥 주면 안되나? 그냥 주면 안되나? 그냥 포화나 줘도 괜찮을거 같은데? 창고놀시겠지? 그렇지 내가 이 자리 가야되는데 아 늦었네 ㅋㅋㅋㅋ 위험하다 좋지않어 좋지않어 위험해 가게 혹시 좋지않아 엄청나게 컸을 아, 별로였나? 괜히 상의 길을 막은 것 같은데 아니, 굳이 차가 먼저 움직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별로 급한 게 아닌데? 이제 폭우가 넘어온다는거지? 차가 못들어오고 일단 막, 막읍시다 이게 맞는거같은데? 이건 나중에 막아도 될거같은데? 크흠흠 크흠 이건 아래지? 아 상이 너무 외롭게 서있네 장군? 크흠 크흠 장군이라 장군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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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차가 죽게 생겼는데, 차 어떻게 해야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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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주더라도?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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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하면 어떡하냐? 이게 문제네? 생각이 부러운데? 뭐를 어떡하노? 10초 남았습니다. 어어! 시간 연장해. 근데 깼쓰. 두뇌가 필요하다. 부족하다. 상 어떡하냐? 차로 잡아야 되다. 근데 이것도 장군 치면 뒤졌네. 이거 어떡하냐? 한 번 더 죽어야 되나? 아 그냥 차를 갖다 박았어야 되나 보다. 아 이게 이렇게 되지. 아 이거 생각하려고 잘못했네. 기건하자. 게임 던졌다. 내그. 실수해놔. 실수했어. 생각이 부족했다. 아 어디서 확 꼬였다. 저를 움직이고 나서부터 망한 것 같네. 점심이 없는데. 네. opposit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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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취하면 상대의 포가 나의 차를 노린다. 장군을 친다. 나 푸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차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 내가 이걸 먹었어? 상대포가 내 이걸 먹었어. 그럼 상 교환하는 거로 끝날 것 같은데? 상 교환하는 거로 끝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간다. 나 빼둬. 나 빼둬. 나 빼둬. 나 빼둬. 나 빼둬. 여기를 간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포로 넘어온다 그렇구만 여기 서 있어야 겠는데 별론데 그냥 차대 해볼까 아냐 아냐 좋지 않은 것 같애 쪼리 지금 앞으로 가면은 좀 별론거 같고 하아 어디 서 있긴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을까 옆에 왕칸 옆에 있을까 아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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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좋지 않아 장원치로 그러네 아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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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memb asks 아 네 Clint 그 자리 와 아 네 lá 네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알았냐, 나 그거 알지. 거 생각했는데. 고소. 아, 먼저 하자고? 이번엔? 아, 이번엔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아, 내가 이쪽이 뚫려, 아예 뚫려 버릴 것 같은데. 사과가 없을까? 검은대를? 봅시다.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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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창피 kinda reaction. 이상 doom mattered. ником帶는 소리가 있다. ㅕ, ㅉ. 아, 안 돼. 아.. 없는거 같은데.. 나와도 될거 같은데? 상해 뭐 먹을 수 있는게 없지않나? 이제 들어올 일도 없고? 아.. 붙이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다음에 쪼를 밀겠네? 그렇겠지? 그 다음 수를 생각해봐야겠네? 상대가 쪼를 민다.. 그럼 쪼를 먹어야 된단 말이지.. 나는.. 고민되다고.. 아.. 그냥 이렇게 해야 저거.. 돌아오고..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아.. 아.. 근데 요 쪼리에 들어오는게 너무 빡셀거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여기다 쪼를 세우긴 해야될거 같은데? 여기다 쪼를 세우긴 해야될거 같은데? 아.. 아.. 저 우측에 있는 쫄만 어떻게 처리하면은.. 좀 뚫릴거 같기도 한데 말이지.. 아.. 빡세다.. 뚫기가 쉽지가 않네.. 내가 이거를 전진하면은.. 내가 이거를 전진하면은.. 그리고 딴업.. 있는 봤을때.. 엉.. 이력.. 알.. 궁극히 엉.. 에.. 아.. 상대도 딱히 아주 슬관이 된거 같은데? 7. . 2. 2. 2. 2. 아아.. 그러네 아 상위무는구나 완전 실수했네 아 이거 다 막고 있어가지고 뚫으려야 투키기가 힘드네 쉽지가 않아 아 이거 다 막고 있어 아 이거 다 막고 있어 터네 여기가서 뭐해요? 할 게 없는데? 흠흠 아니 갇혔잖아? 들어와서 이렇게 하자 마좀 다 뚫어 놓자 와 마 뚫을 다 뚫네 이거 말을 뚫긴 뚫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답이 보이는데? 아 근데 이게 차가 결국에 누우면은 빡세겠는데? 마로 묶는다고 치고 난 어떻게 뚫냐? 다음으로 마 하나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차가우겠지? 근데 쪼를 밑에 밀면은? 선택의 길이 뭐지? 그럼 쪼리 오리꺼네 그지? 통과 좀 해보자 그냥 폴을 넘어가면 안되나? 별론가? 아이씨 모르겠다 모르겠을 땐 던져 어떻게 되겠지 뭐 어? 아 살리는 반단을 하는구나 야이 좋은 반단이다 상이 먹나? 그럼 나는 폴을 살리긴 해야 되니까 이거 뭐야 이거지 음 음 상 빠지고 차 비키면서 뭔가 하겠다 그렇구만 넣자 주인공 차로 장군이요? 이쪽에 포이 써서 안됐을걸요? 아 일단 한 번 막긴 막았는데 다음은 어떻게 막냐? 아 결국에 포가 넘어서면 답 안나올거 같은데? 하.. 차가 나가긴 해야돼 그치? 그건 어차피 포가 있어가지고 의미가 없으니까 4 옆으로 내가 차가 갔어 그치? 그럼 상대가 막을 수 있는 것은 포가 뭘 해야된단 말이죠? 그치? 아마 포가 뒤로 넘길 것 같은데? 아.. 그렇게.. 그럼 이건 포가 먹으면 호잔데? 아.. 아닐구나.. 아닐구.. 차가 있어.. 차가 있어.. 생각을 잘 해야된대잉? 위험하다.. 막아 가야되겠구만.. 아.. 위험할 뻔했어.. 게임 던질 뻔했어.. 게임 던질 뻔했어.. 죽었는데 포? 죽은거 아니야? 없는거 같은데? 지금 울 어찌?? 죽어야될거 같은데? 아.... 아우.. 뭐.. 산있잖아.. 나 뭐하는거야? 얘는 왜 차로 안먹냐.. 어 살았다.. 차있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개꿀잎이 살았네 와아 게임 던졌는데 살았네 아아아 나는 몰랐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 아 게임 던졌는데 살았네 와아 이게 팩인가 그 무섭다나 와아 씹 지렸다 지렸어 와아 던지고 나서 알았네 얘도 지금 알았겠지 기회인데? 잘하면은? 자 포장을 쳤어 그치? 그럼 상대가 뭐 막 상을 피하든지 해야된단 말이야 잘하면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만 후 일단 잡았죠 살을 내린다고? 아 뭐 지건 안되지 일단은 쩔을 좀 뭉쳐주고 아아 이게 그냥 차가 올라와도 문제야 나도 그래가지고 얘는 어차피 못 먹어요 뭐지? 장이 걸려있으니까 음 내가 그냥 올리면 되는거지 음 내가 그냥 올리면 되는거지 어 웨이톰으로 끝난거 아니야? 포 넘겼으면은? 아 아 마이 미스틱 아니 이제 장군이어서 못 넘어갔구나 그렇지 장군이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 그렇지 나이스 아까 전에 막아와줘 신의 한수였으 나이스샷 어 개웃기네 아 아아.. 마루 그거랑 먹네 개꿀잼이며니 역시 이 맛이지 아주 달달했어 아주 꿀맛이었으 우와 오오오오~~ 마가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 그럼 쪼를 당기겠지? 차가 나가야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굉장히 쓰잘때 무수하네 차트 할까? 그냥 빠지자 결국에 나중에 차트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건 생각해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약간 위험해 그치? 상을 올릴까? 먼저 아 위험하네 위험해 좋지 않아 위험한 수다 상 올라가면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치? 이렇게 하면은 상이 위를 친단 말이야 그럼 이 상이 뒤지게 생겼네 빨리 수를 내야 되겠네 눈치채기 전에? 헤헤 눈치채기 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네 오호 차대를 하자 하하 하하 아니면 그냥 내 포를 넘겨야 되거든 자네가 더 나왔을만하네 부담 일로 오는건가? 순서가 그렇게 되는건가? 아 나갈 때도 없네 아주 깝깝하네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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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갑시다 차대 에이 하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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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그런 수가 있었구만 닉네즈 얘는 왜 돼 마 안죽이냐 흐허헣 돌아가 돌아가 다시 돌아가 어 돌아가 흐헣헣 포로 이거 먹었으면 뒤진거 아니야? 살릴 수 있었나? 어 아닌데 쫄이 있었지 아닌데 내가 지금 마 전, 쫄 전진한거 같은데? 그럼 내가 이렇게 했어 아 아 어차피 죽는 수라 그랜데? 아 그런가? 그런가 없나? 아 쫄을 전진했어 내가 그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쫄대 한 번 하고 가자 그럼 상대가 이쪽 쫄이 나온나요? 잘 봐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쪽 쫄이 나올 거래 거의 100%지 그렇지 옆으로 피할까? 아래로 피할까? 밑으로 피할까? 뒤로 피하자 그럼 상대가 어쩔 수 없이 이쪽 쫄을 올려야 된단 말이야 마이수골 마이수골 미래를 위해서 허허 이걸 이렇게 한다고? 그럼 쫄을 전진하면 되죠 그럼 포가 죽으니까 포가 빠져야겠지 아 이수는 굉장히 쓰레기 같은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 괜찮이 안 좋았어 보죠 왜 했는지 모르겠구만 그럼 내가 여기서 쫄을 옆으로 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마가 나왔어 그럼 제가 마의 길을 막죠 그렇겠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포를 넘겨야겠지 왜 넘기냐 쇼리 일로 들어가니까 그럼 상대는 요걸 먹겠지 그럼 그 다음에 마가 나왔어 아이 마가 막기가 쉽지가 않겠네 마는 어떻게 막냐 그냥 이렇게 한다고? 상을 버리겠다는 거지 상을 버리겠다는거지 상을 버리겠다는거지 먹을 준비하고요 그 수밖에 없으니까 그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가 할 수 있는 수 생각해 풀을 넘긴다 그 정도 그 정도 있으려나 아 그렇지 살을 올리나? 여기서 막 압박을 들어가서 여기로 가는 거에요 뭐죠? 몸쇼를 빗드리기로 음상대포는 아 옆으로 피하면 되겠네 아 그러네 그렇군요 좋지 않은 수였군요 쪼를 올리라고? 이걸로 올렸어? 큰포가 넘어가면 끝이 안까? 끝 아니야? 아 그럼 차가 먹히는구나 그러네요 아 그러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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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위험할 뻔했어 아주 안 좋은 슬 던질 뻔했구만 여기부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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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예스 밀려 700 솔바이 asia 내부 15 예스 자 상대 갈 수 있는 숙 폴을 좌측으로 넘긴다 1번 같이 노리겠다? 같이 노린다는 술아 장군을 치는거는 왕이 빠지니까 의미가 없지 그지? 이러면은 외통으로 뒤지니까 못하고 나는 일단은 포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야겠네? 그렇지 그럼 나는 여기서 살을 노려주고 그럼 상대가 말을 올라오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심히 쪼를 하나 밀어주고 장군 쳐주구 장군 쳐주구 큰장군 , 지냉 은근슬쩍 들어가기위한 수작을 부려주고 그러면 왕이 오른쪽으로 빠져야겠지 조심히 하나 먹어주면 마가 좌측으로 빠진다 아 좋지 않은데? 했을때 4가 올라와 아 그것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되겠지 에피소드 아 저 이리 오는거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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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게임이 위험해 보이는구나 아 이쪽 포 압박하면은 되게 짜증날 답 없을 것 같은데 일로 갈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 교환해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망하고 상하고 교환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불리한가 지금 상황이 그런가 먹지도 않네 포로 먹는다 옆으로 온다 일로 오겠다는 거겠지? 일로 오지 않을까? 아 그렇지 음 일로 오면은 그냥 내가 차가 일로 빠지면 괜찮을 것 같아 얘가 먼저 오네? 아 그래? 얘가 먼저 온다고? 차가 뒤로 온 것까지나? 아 상쪽으로 그래도 딱 Inspired 아 괜찮아 괜찮은데 ㅋㅋㅋㅋㅋ 무슨 소리가 정답 가르네 ㅁ놈 아 손 학교 아 OC 아 괜찮아 ㅇㅋ 아 ㅇㅋ 1 ㅇㅋ ㅇ theoretical ㅇㅋ 아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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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골치 아프네 마가 나가야지 나도 승보수가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음, 이건 제가 생각하는 은수죠 어, 이건 알고 있었어 마는 어차피 죽은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지, 너무 좋은 수였지 당황했쥬? 다시 돌아왔쥬? 상황에서 다시 돌아왔쥬? 죽었쥬? 다시 돌아오면 개웃기네 와 약간 위험해 여기가 약간 위험해 어차피 마가 이렇게 도는 수밖에 없으니까 차가 결국에 돌긴 해야겠는거지 위험한가? 벨론가? 쓰레기 같은 순간? 아,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폴을 빨리 넘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군 상관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 차가 돌아와야 이 기수가 위험해지는 수란 말이지 음... 아, 살을 여기로 갈걸 이제 쩌지? 완전 망한 것 같은데? 완전 망한 것 같은데? 아... 위치가 너무 안쩍네 포화장체수는 위험했나? 포화장체수는 위험했나? 어떻게 사용할까요? 으으으음... 그렇지 아, 차로 이걸 먹으라고요? 어... 아, 차로 이걸 먹으라고요? 아, 차로 이걸 먹으라고요? 별로지 않나? 내꺼 다 뒤질텐데 아 마가 먹힌다고 이거 장군치고 이거 치면 외통 아닌가? 아닌가? 그냥 포가 넘어오면 막히겠구나 아 이거 외통인거 같은데? 난 차장을 쳐야 되는데 그래야 이길 수 있는건데? 아 얘가 포가 못 넘어가는구나 아 방금 말을 먹었으면 별로였나? 아 마루 왔다갔다 할게 센터 아 마는 어차피 못 움직이는구나 어? 아니 아니 사고로 말을 먹었어야지 나 뭐 왜 생각을 하고 있는거니 아 나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아 너무 집중했네 아 시간추가라니 이건 좀 패배월일이 좋지 않다 시간추가 패배는 좀 그렇다 시간추가 패배 좀 나 왜 캠은 꺼져있냐 근데 방금 어떻게 되는거였지? 그냥 이걸 벗겠지 그치? 그럼 상대가 어떻게 했을까? 써렌즈였을거 같은데 아씨 그럼 다시 이거잖아 그럼 여기야 장군은 벌리겠지? 이대로 흘러갔으면 내가 이겼을거 같은데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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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을까? 그럼 난 뭐해야겠냐 훔쳐보여 다음에 훔쳐보여 다음에 분리했을까?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할게 없나 돼? 그 다음 할게 없나 돼? 얘 또 장군이 다 같이 그럼 거짓말처럼 난 이렇게 움직였어? 아 아 아 모르겠다 좀 더 봤어야 알겠네 아 너무 아깝다 아 아쉽네 아 너무 억울하게 졌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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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맨이네 위험하냐 이거? 일로 빠지면 위험할까? 위험할 보인다? 4 올리고 쫄 맞고 잘하면 얘 혼자 뒤지게 생겼다 느낌이 그래?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혼자 뒤지게 생겼어 이거 독박쓰게 생겼네 이걸 올렸어 거지? 계획중이잖아 지금 이걸 올린 다음에 내 차를 가두겠다 음.. 아주 대놓고 하는구만 차대 준비해 차대 준비하자 차대 차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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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좀... 좋은 방법 없을까? 아... 나 이거 왜 먹고 싶냐? 아... 땡기면 먹는거지 아... 아... 이거랑 해준다고 치사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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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 야.. 이건 안할수도 없고 할수도 없고 나면.. 차가 오겠다는거잖아.. 막을수 있는 수가 이거밖에 없다.. 이거는 뭐 나와봤자 음영도 뭐.. 그리고 나와봤자 음영도 뭐.. 아.. 아.. 아... ㅋㅋㅋㅋ 아... 아... 그... 아직 안이거든? 쪼리 옆으로 피해야되거든? 그 다음인데 그럼 상이 나오겠네? 결국에? 아 상 못 나오지 않나지? 아 상이 나오지 않나? 앗 하니 아 상이 나오지 않나? 아 상이 나오지 않나? 잠금치나? 어.. 영불리해 보이네 기.. 공격할 기물이 없다 서로 포가 막고 있으면은 내가 불리하겠어 오우.. 이야.. 기가 막히네 스으.. 이야.. 아.. 아니 시간 보내겠다고 이렇게? 흐흐흐.. 그런 전략인가요? 어떻게 하겠다는거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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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무슨 전략이지? 아 그럼 결국에 같이 뒤지는거 아니야? 아.. 시간 끄는건가 그냥? 그런거 같은거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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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돌아가... 돌아가... 안 돌아가... 그렇구만... 안 돌아가는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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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세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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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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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좋아보이는데... 왜냐면은... 이유가 있어... 자... 이거를 하든... 이걸 먹을 수 있지... 그렇지... 굿... 상대가 막을 수 있는 수는... 상대가 막을 수 있는 수는... 아... 막아 이쪽으로 올라오는 수가 있네요... 요거 하나 있겠다... 그렇지... 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난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할 것 같다... 이 우수 하나가 있겠다... 그렇지... 흠... 사측으로 가야겠는데... 흠... 흠... 그렇지... 그렇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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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요길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희망 위치야... 여기로 가기 위해서... 어차피 상이 있어서... 안 먹을 거란 말이야... 아... 먼저... 나의 계략을... 파셨구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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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올리는 거지... 그렇지... 흠... 흠... 일단... 잠깐 보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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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가야겠네... 살을 올리면요... 상으로 이길 치해... 그... 그... 그럼 어쩔 수 없이 차가 피해야 되니까... 이걸 먹고... 치하고... 빠지면서... 마모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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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안되겠다... 흠... 여기다 세워가지고... 아... 상대포가... 넘어갈 수 있다... 먼저... 흠... 보점을 좀 이해해야 되겠구나... 자... 이제... 막아 나가야겠지... 흠... 막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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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먹고... 중요한데 마비치... 포가 일로 가면은... 일로 가야될거 같은데... 가운데가... 아... 중간가면 어땠을까... 그럼 차가 들어왔겠지... 그럼 좀 힘들었겠지... 이게... 맞는 선택이긴 한거 같은데... 나... 포로 그냥 살을 먼저 취하는것도 괜찮았던거 같은데... 허도 나쁘지 않았던거 같은데... 그치... 그럼 나의 길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먹게 먹어야겠네... 왼쪽으로 먹겠지... 근데 오른쪽으로 피하면... 내 우측이 다 날라가겠네... 아주 좋지않고... 이제 다음에 마가 올라오네... 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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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가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가야될거 같은데... 이렇게 가야될거 같은데... 차로 먹었으면 좋겠다 아 차로 안먹었네 자 지금 제가 차를 은근슬쩍 걸어놨죠 통하지 않았구요 여기서는 내 말을 살려야겠지 장을 먼저 써볼까 장을 먼저 쳐봐 상황을 좀 지켜보자 어? 왜 나갔지? 기다려봐 이건 이유를 알았을까 왜 나갔을까 장군을 쳤어 그지 형 방을 올리면 되는거 아니야? 왜 나갔지? 아니 나 무슨 수가 있어 내가? 왜 나갔지? 왜지? 빨리 이유좀 찾아주십시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나갔을까 아 외통수구나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이렇게였네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끝나는 수였잖아 아 난 몰랐는데 이 사람이 알았네 아 그러네 와 소름 돋네 아 그러네 와 난 왜 나갔는지 생각하고 있었네 와 아 이게 우리들의 실력이라는 것인가 아 나 이거 하고싶은데 상 나오겠지? 상을부터 나가볼까 상을부터 나가볼까 아 이거는 안좋은 수야 좋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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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쳐 나가야겠다 음 좋아요 흫 희이이이이이이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쩔에 이리봐 가운데로 가버리는구나 이리봐 마가 좋을까 상이 좋을까 마녀상이냐 뭐가 맞을까 상이 나간다고 해도 어차피 이게 밀리면서 의미가 없거든 마가나가 볼까 마의 위즈 굉장히 중요하죠 1번 여기가 1번이야 이거는 그냥 그냥 하면 끝날 수 있어 안 좋고 두번째 마가 이렇게 간다 쫄이 올거야 결과가 똑같네 좋지 않아 그렇다면은 잠깐 수비적인 수를 취하도록 하겠다 뭐고 상대는 내 것만 생각했어 게임 던져버렸어 일단 포라도 하나 먹자 아 게임 던졌으면 포라도 하나 먹어야지 포라도 하나 먹자 아 게임 개던졌네 아니 왜 남의 수를 안 보는거야 왜 내 것만 하는거니 멀치 멀치야 여기서 이길라면은 넌 말을 먹어야 돼 공짜를 먹으란 말이야 안돼 우리는 잃은게 너무 많아 뭐라도 하나 얻어먹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어떻게 나오냐 근데 밖으로 밖으로 어떻게 나오냐 저 어떻게 탈출하니 밖으로 밖으로 저걸 어떻게 나오게 하지? 아 이렇게 내 글 가둬버리는구나 아 줘야겠는데 이건 해야되긴 하겠다 그렇지? 잘 돌아오고 멀치 조금 멀치 맛있다 뭐 약간 이제 아, 캠이 안 켜져있어, 뭔가 그러네 몰랐네 이쪽 치게, 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냥.. 이거 하자, 어떡해 풀을 넘어가나? 아, 내가 여기서 이거 먹으면 게임 던지나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건 어떠냐 나의 비장에서다 하지만 차가 한 칸은 올라오겠지 흐흐흐 탈출 계획, 루트 빨리 짜주라 다음, 다음 어디야? 아, 아, 왜, 왜 안 돼? 도착 도착 다음 어디로 빼야되나 그냥 맞먹었으면.. 상대가.. 맞먹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었지? 그냥 여기서 맞먹으면 안되나? 그럼 둘 다 죽어야 되는 거였던 거 같은데? 아니 그? 그랬던 거 같은데? 마지막 공략은 중앙밖에 없다. 이 말을 어떻게든 먹어야 되겠다. 아.. 포로 먹으면 두 개를 먹을 수 있네. 말을 잃는다면 답이 없을 거 같은데.. 은근슬쩍 나의 쪼를 노리고.. 아니아니.. 장군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치료이 없으니까.. 포를 노리고 있구나.. 이건 하자 이건 안되겠다.. 지금까지 패배의 요인이 뭐야? 아.. 실수해서 지는구나.. 공짜로 차주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지.. 못해서 졌어.. 이런 말도 안되던 수는 어디서 나오는거지 도대체? 이건 무슨 쓰레기 같은 수지? 이건 무슨 쓰레기 같은 수지? 좀 따라.. 2분 savonar.. forgot.. 나의 꽃은? 인한 맛.. 고기 먹기.. 오.. 구워.. 전기 먹기 오.. 네가 없었는데.. 멍하나 오.. 근데 상대는 이걸 피해준다 개꿀이네 나는 왜 4를 왜 울리냐 이해할 수가 없네 상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상 나오면 어떡하냐 이것도 게임 개던졌다 난 모르겠다 이제 와.. 말도 안 되는 수를 하고 있네 장군치고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러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수를 게임 개던지 막하네 게임 막해 게임 막한다 게임 막한다 게임 막한다 게임 막해 게임 막다 게임 막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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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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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막... 아 그게 말이 안되네 아 그냥 폴을 먹었으면 됐는데 아휴 아 아니네 막.. 아닌데 먹었어야 됐는데 먹었어야 됐는데 왜냐 차데를 할 걸 그랬나? 아 근데 이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난 급한 건 아니니까 하.. 왕이 내려서 폴가 넘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 차데부터 하고 해 빨리 차데로 안 해? 차데로 안 한다 하.. 내가 해야겠네 반하면 내가 해야 되겠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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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푸 먹었으면 됐는데 서로 마음만 급해가지고 에휴 아주 좋았습니다 서로 마음만 급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서로 마음만 급해가지고 에휴 이게 바로 수준이라는 것이구나 수준이라는 것이 아 아 일로 갔어야지 아 미쳐버리겠네 이걸 갖다 버리네 또 게임을 아 느낌 좋았는데 방금까지 아 아 왜 게임을 또 던졌을까 아 와 차포를 먹으려는 욕심이 너무 과했다 과했어 실수했네 실수했어 이런 말도 안 뜨는 수를 야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수가 나왔던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포로 뭐 할 수 있는 수 없을까? 내 가운데 상을 죽일 것 같은데? 일단 먹어야 되네. 이 이 이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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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You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내가 점수가 너무 많다? 어? 아.. 아닌데? 뭐.. 일로와? 옆으로 점검친다고? 옆으로 점검친다고? 의미가 있다? 옆으로 점검친다고? 옆으로 점검친다고? 옆으로 점검한다는 거? 일곱 점검함 왜이렇게 못하는거니 아 그런 수가 있었구만 그럼 내가 좌측으로 갔어야 되는건가 그래도 외통이었잖아 그치 아 그러네 아 왜이렇게 못하냐 좀 잘 좀 해봅시다 생각을 좀 하면서 사람이 생각이 없네 생각이 없어 말도 안되는 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없었어 생각을 좀 하면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너무 생각이 없었어 마가 나온다 마가 일로 나왔어 저랑 칸 올렸어 꿈 끝나는 것도 패스 상이 나갔어 아 쪼를 전진하는게 좋아보여 그치?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내가 해주면은 게임을 던질 것 같애 피해주고 상대 마가 들어오면 까다로우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실 음.. 마드 요청이 왔어. 하지만 상대 마가 먼저 나와야 최대 마가 먹히는 거지 그쵸? 일단 한턴 씌워주고 그럼 이걸 먹는 거 어떨까? 아 잠깐만요. 해줘. 이제부터 실력 게임이 되는가? 뭐 먹혔어요? 뭐 먹혔어요? 아 게임 또 던졌네? 아 또 실수였네? 미치겠네? 게임 또 던졌네? 아 뭐하는 거냐? 여기로 가서 뭐 하려고?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왜 가는 거야 도대체? 아 더 죽었잖아? 아 연쇄작용보소? 아 돌아버리겠네? 연쇄작용보소? 실력이 쓰레기구만 실력이 쓰레기야 아니 저번에 할 때는 5연승 했는데 어떻게 한거지? 그땐 잘했는데? 아 그냥 차 갖다 댈걸? 아 그럼 안되는구나. 5연승 어떻게 한거냐 도대체? 5연승 어떻게 했을까? 5연승은 5연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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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연승으로 6연승 Emerald 5연승을 5연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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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야겠는데? 아름다운 물 쩝쩝 집어넣고 그럼 이걸로 먹겠지? 아이 좋지않아 좋지않아 바로 먹으면 끝일거같은데 흐흐흐흐 라고 생각하시지요 이건 아주 큰 뜻이 담비에 있는겁니다 자 마루 먹었어요 그쵸 그럼 상장이 들어가는거지 그 다음은 어떡하냐 그 다음이 없네 미래가 없는 수잖아 결국에는 저를 교환하는거네 흐흐흐흐흐흐흐 그 다음의 아가 아 아니네 포로 먹으면 되네 아 하 답도 없구만 답도 없어 답도 없어 답도 없어 답도 없다 끝났네 끝났냐 끝났냐 왜 할게 없네 끝나버렸네 먹지도 못하네 답은 어디 가시오 결국에 왕이토스 다시 중간 가면은 답도 없네 떨어졌네 말을 잃어버린 뒤로 게임을 막 하는구나 깔끔하게 포기해 깔끔하게 포기해 그래도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끊는게 아니라 없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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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좋네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아. 굉장히 안 좋아요. 잘 봐. 이렇게 쳤잖아. 이 장군이 들어오거든. 사과 죽는단 말이야. 차를 한 번 빼야 되지 않을까. 아, 아, 죽었네. 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저도 쪼를 먹을 수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내가 여기서 포로쪼를 먹었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수를 생각해 보자. 포로쪼를 먹었네. 아이고. 좌측, 좌측 사과 죽었네. 장군이네. 게임. 게임. 죽었네. 알더방. 내려. 다음. 상대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쪼로 먹으면 상관없지 않나? 아... 다음. 상으로 먹었어. 쪼로 먹었어. 아,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폴 너무나 의종을 생각해 보자. 자, 상대가 상으로 먹었어. 차로 먹겠고. 아, 차는 막아 있으니까. 상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뭘 더 많이 일어나요? 상하고 말을 잃은 건가? 그럼 내가 손해네? 시, 시, 그러네? 마차조를 잃고 상대는 차마조를 먹은 거야? 아우, 시내가 손해잖아. 와, 쪼로. 하얗게 술로 올리는 것 밖에 없냐 이렇게 아이고 실수해 놓았다 외통이라서 폴을 못 피하겠죠? 하얗게 술로 올리는 것 같다 아! 아! 들어오고 싶잖아 스캐다 이걸 보고 싶겠네 살을 내린다 아 결국엔 말을 압박하게 없어가지고 못먹는단 말이지 흐흐흐흐흐... 이렇게 되면은 왕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찌.. 포가 넘어간다 쪼르르 붙인다 쪼르르 붙인다 쪼르르 붙인다 쪼르르 붙인다 결국엔 이 순간 죽겠다고? 쪼르르 붙인다 막아라 막아 나온다 먹는다 토가 나온다 먹는다 먹지 않는다 먹는다 먹지 않는다 먹는다 잘 먹었어 어? 막이 먹어야겠지 무조건 그럼 막아나갔어 거지? 그럼 상대 막아 같이 나올거야 그럼 나는 우측으로 가서 장군을 쉬겠지 그렇겠어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흐흐흐흐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왜 통이야 들어가 아닌가? 안되는 것 같다 부족한 것 같은데 아! 아 이런 수가 있잖아 아 이런 이런 실수했나 부실수했구만 아 가운데 못할 게 없네 가운데가 없다 아 가운데가 없어 가운데가 없어 좋지 않아 가운데가 없어 가운데가 없어 가운데가 없어 가운데가 없어 아 상으로 잠을 치라고? 어 외통 아니야 이러면은? 나이스 나이스 상대의 실수를 이용하라 제1전략이지 나의 예상대로 외통의 수가 나왔군 그렇지 그렇지 내 예상된 수였어 상대가 이거 할 것 같더라고 난 다 알고 있었지 아 가고싶다 넘어가고싶다 죽은 것 같은데? 죽은구나 아 이거였어 또? 아 나 지금 알았니? 또 이거였어? 이거 어차피 안 먹잖아 이거 그치 안 치울 거 아니야 개꿀이네 난 안 움직임 때문에 칠수했네? 안 좋은 것 같은데?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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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수했다 던졌네 또 게임 에휴 잘하면 뭐하냐 게임 던져버렸는데 또 에휴 아휴 잘하다가 게임 던져버렸는데 못보셨 못보셨 고민을 하는 거 보니 아직 못본 것 같은데 아 걸렸네 아 걸렸어 아 또 게임 던졌잖아 아 느낌 좋았는데 못받아 잘하고 걸렸네 잘하다가 던져버렸어요 아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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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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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운데 폴을 노리러 가나? 상을? 상을 더 치는.. 와 이걸 간다고? 아 이건 안되나 이게 어떡하냐? 얘를 좀 쫓아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없을 것 같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수에서만 또 실수를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실수에서만 일찍 아 나게 짜증나 이건 또 어떡하냐 들어가 들어가 아나도 들어가 아 포를 집어넣었어야지 아 진짜 왜 마가 들어가니 포가 들어가야지 아하 거참 잘하다가 또 게임 던지네 아예 막아 들어가니 포가 들어가야지 아 위치 선정 굉장히 안 좋아 포가 들어가야지 막아 들어가면 어떡하네 헤헤 에헤이 잘하고선 계속 마가 들어가니 포가 들어가야지 정말 바보같은 선택을 했구만 머리 한번만 잘 쓰면은 잘될거 같기도 한다 자고치고 생각해 젓네 또 또 졌어 또 졌어 情况 마 geometry 마 손 O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생각이 없이 하네. 게임을. 다시 한 번 하는 건가? 차 먹어놓고. 생각 없이 한다. 정말 생각 없이. 전지. 나부터 간다. 아, 이거 예상치 못한 변수인데? 아, 다음은 어떡하니? 이렇게인가? 그럼 이걸 먹나? 아, 그렇지. 하, 게임을 또 던져버렸네. 또 던졌어. 게임 또 던졌어. 아, 아, 포 죽었잖아. 뭐 하는 거야? 게임은 도대체. 막 하네, 이거. 게임 완전히. 게임은 또 던져네. 먹지도 못하잖아. 어차피. 마이스, 포 있어가지고. 다 죽었네. 장군 졌는데? 마저 걷네? 게임은 막 하는구나? 막 하는구나. 근데 서로 휑하다. 생각보다 별거 없네. 휑하다, 휑. 들어가시고. 아, 귀찮게 장군을 치는 거냐? 에이 씨. 어, 게임 날로 먹으려 그러네? 히히. 히히. 근데 위험하더라? Fire? 핳. 위험하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 포를 넘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또 왔다갔다 할텐데 폴을 넘겨서 쫄로 죽이고 왕을 옆으로 가서 그럼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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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 아니야 개고통받는 서밖에 없는건가 그서뿐인가 야 그것밖에 없는거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그것밖에 없는거 같다 갓다리 갓다리 해야될거 같은데 4D로 넘기면은 얘가 뒤져야겠네 어 한 번 더 해 아 이상하게 지는구나 You can do it I can do it 자 쪼를 노리러가 바로 그럼 상대는 응수를 안해줄거야 자 그럴줄 알았어 먹으면은 포장이니까 왕을 먼저 피해줘 자 좋았어 잘하고 있어 상대가 쪼를 했어 그럼 상이 나올거야 왜냐 이렇게 다 안있으니까 그럼 폴을 넘겨줘 그럼 상대는 어쩔수 없이 상을 옆으로 하겠지 그 다음 쪼를 옮기면 상대가 나온다 그럼 일단은 폴을 중앙으로 넘겨요 그러면 상대는 쪼를 앞으로 한강 땡긴다 뭐지 그 다음 막아다가 그렇지 그러면은 상대는 요거를 먹을 준비를 하는거야 그럴때 차로 막아줘 그럼 먹고 먹고를 할거야 어 아 이걸 안한다고 이거는 예상치 못한 전개인데 왜 왜 안 먹었지 아직 늦지않았어 기회의 땅은 넓혀져 있다 다음 우리는 상이 나가 20초 숙소 20초 4 차들을 준비해 3 4 4 5 5 5 5 5 5 전화가 좀 오줍차가 있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장황하지마 쫄대 차교환이야 쫄대 4교환 이득이지 나쁘지 않았어 살을 먹겠지 하지만 이거는 먼저 잡을 필요가 있어 있긴 있어 나의 사과물끼고 그러면 무슨 수가 있냐 먼저 말을 노려 아우 좋지 않아 소취하다 야 이걸로 장쳤으면 끝 아니야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나갈 데가 없으니까 외통 아니야 상대가 몰랐을 때 빠르게 아 너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냐 아우 씨 사유 뺐네 와 거짓말 같네 거짓말 같애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거지 아 난 이거랑 상대하기 되게 편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는게 좋더라구 이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이러면 어떻게 해 차가 나오나 그냥 혼자 들어가네 다 들어.. 다 올리면 안되나 다 모으는거지 엑조드 여자로 자유 뺐네 stell기 성공 성공 너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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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호허허허ㅋㅋㅋ 툰톤해보이네 마가 올라와 마가 못 올라오잖아 오른쪽으로 빠진가? 마가 어디로 가는거예요? 아.. 쫄로 먹는구나.. 공짜 아니야? 아.. 상어구 교환이 되는구나.. 아.. 그럼 쫄을 모으겠네.. 좋지 않아서였네.. 이렇게 가면 쫄이 들어온다.. 넘어온다.. 넘어온다.. 음.. 결국에 상의절에 도달한다..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게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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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수야.. 생각해.. I can do it.. 나는.. 상이 있구나.. 상대방이 상이 있어.. 뭐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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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무슨 상황이야.. 상대방이 내 포로 내 차를 먹었어.. 그러면서 장군이 열리겠지.. 그걸 막기 위해서는 왕을 내리는 수가 있어.. 그렇겠지.. 다음 수.. 상대방이.. 자축에는 쪼를 먹었어.. 그거는.. 음.. 포로 먹겠다.. 포로 상을 먹겠다.. 음.. 그게 제일 신빙성이 있긴하네.. 그치? 그렇다면 이 수를 타파할 수 있는 수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 수를 타파할 수 있는 수.. 포가 장을 칠 거야.. 그건 누가 봐도 뻔한 수였겠지.. 이 수를 타파할 수 있는 수.. 없어.. 없.. 없다가 나의 결론이 이게 나가겠구만.. 없는데..? 줘야겠는데..? 줘야겠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잡으면.. 상이 내 걸 먹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 이건 내 거 그냥 버리너스인데..? 결국에 얘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잡지도 않네..? 다음 턴에 잡으려고 그러네..? 차로.. 잡겠다.. 음.. 이건 어쩔 수 없겠다.. 해야겠다.. 이건 어쩔 수 없겠다.. 해야겠다.. 아우.. 깜깜하다.. 진짜 할 게 없네.. 깜깜해 죽겠네.. 깜깜하다.. 깜깜해.. 와.. 할 거 더럽게 없네.. 그냥 뚫는다.. 포 넘어오지 마라.. 이거는 먹으면.. 아.. 장군이네.. 아.. 실수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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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는데.. 장군인 거 알았잖아.. 뭐 한 거냐.. 왜 이걸 한 거냐.. 도대체.. 왜 한 거냐.. 왜 이걸 한 거냐.. 도대체.. 알았잖아.. 장군인 거.. 아.. 뭐 어떻게 뚫냐 이제.. 답도 안 나오네.. 알았다.. 정국인.. ksam..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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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다.. 남겹사.. 아.. disúde.. 아.. 알았다.. 자식 다 죽겠네 와 요런 느낌인가 나도 해야겠어 희한하게 당했네 희한하게 당했네요 희한하게 당했네요 마가 빠져 있어야겠는데 지형이 너무 안좋은데 희한하게 당했네요 이거 한번 해볼걸 늦었나? 잘하면 왜 등 나오겠는데? 상이익였나 아.. 에이.. 변하지 아.. 요것만 어떻게 치울 수 있으면 새툰각 나온 것 같은데 기회가 마지막 단 기회의 마지막 단인 것 같은데 저거 물인 것 같은데 저 하나밖에 없다 저 하나밖에 없어 저 하나밖에 없어 모든걸 다 내주고 저걸 참난다 저거 밖에 없다 실수인척 저걸한테 딱 벗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실수인척? 그거 없을까? 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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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가 빠지면 외통이 아니잖아 아 상 못먹네 아 그러네 그냥 쩔을 상을 움직이질 못하네 아 그럼 막아 나오잖아 어차피 아 마이.. 마이 미스테이크 실수했네? 아주 수절득이 없는 고민으로 하고 있었네 아주 좋지 않군 아 일로 들어가라고? 아 일로 들어가라고?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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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치챘는데? 개고소인데? 지금 치면 안되나? 지금은 왜 막히는거야? 뭘로 막혀? 아 철이 있구나 아 그러네 아 그러네 . 하하하하하하 그러잖아 쩔이 있었네 아 아닌데? 뭘로 막는거야? 아 상이 있네 상이 돌아올 수 있잖아 쓰레기같은 수였는데? 수 갖다 버리는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ㅋㅋ 상위에 오면 되는 거잖아 저한테 사기 침대 왜 그랬어요 아까 상 없었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아까 상위 없었나? 아 나 강등당했어 상위 없었어? 아 그런가? 아 이거 아닌데? 이..이..이 온 건데? 아직 안 나온 건가? 이건데? 아니 옛날부터 상 있었는데? 옛날부터 있었는데? 한 1년 전부터 여기 있었는데? 아니 얘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게임 끝날 때까지?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 근데 너무 실수가 많다 그치? 아 너무 못한다 쟤가 원래 이렇게 실수 아 내가 잘 안하는 사람인데 너무 못했다 실수 잘 안하는데 대회로 가자 이 마이너스의 이유인 대회로 고치도록 하겠스 상대는 몇 급이야? 안 알려주나? 더 줄 아는 사람? 이 마이너스의 이유인 대회로 고치도록 하겠스 이 마이너스의 이유인 대회로 고치도록 하겠스 그치? 네 이 마이너스의 이유인 대회로 고치도록 하겠스 다같아 다같은 사람 다같은 사람 다같은 사람 다같은 사람 다같은 사람 미친 도시 모거네 아 나 게임 소리 듣고 싶은데 게임 소리 안 들리네 아 나 게임 소리 듣고 싶은데 게임 소리 안 들리네 호호 호호라 미친 전쟁 시작됐네 여기서 호호호 호호라 호호호라 호호라 내가 한숨 빠져야되는건가 도망갈까 그냥 포로 이걸 먹었어? 아 안되네 게임 던질 뻔는데 또 도망갈까 여길 가자고 아 이거 돼요? 위험 많이 보이지 않나? 아이씨 게임 다 던졌다 또 던졌어 게임을 던져버렸어 또 졌다 또 졌어 어 아니 상먹으면서 차 대하라는건 어떻게 하라는거에요? 상먹었어 차 대가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아 아 정말 괜히 들으면서 하는거 같기도 하고 하 하 아 아 아 으흐... 어 아 아니요.. 이렇게.. 괴로운 자리.. 하.. 아.. 또 죽었네.. 하..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또 죽었다고..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또 죽었어.. 후우우우 mis Гretel 또 죽었네! 아 아원ür 야 쪼 전진하면 때려쳐 다 줘 x2 다 줘 다 줘 다져 다져 많이 먹으라 그래 야 마로먹냐 이런 잔인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먹어? 안 먹어? 아니 이걸 먹었으면 이걸 먹어주는 게 예의 아닌가요? 이걸 먹어야 좋을 것 같은데 1라운드 탈락했어 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참 좋은데 그치? 생각이 없이야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네 게임을 딱 한 판만 이기자 멘탈 치유를 위해서 아 나 8급 시작이었던 거 같은데 9급 된 거 아니야? 와 집중해서 합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와 이제 제가 집중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번치가 집중하면 일어나는 일 잘 보십시오 말 안하고 하면 난리 납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빠질 순 없지 아니 근데 이거 있잖아요 난 상이 먹는 쪽이 되게 불리한 것 같아 그치? 그치?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그치?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그치?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내가 난 말을 올리는 게 예의 같은데? 상이 올라왔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자 차가 나올 것 같은데? 차가 나올 것 같은데? 마가 나왔어 그치? 마가 나왔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쪼를 올리겠지? 그럼 마가 들어왔어? 폴을 넘겨야 돼 그렇구만 자 술을 섣불리 먼저 하지마 좋지않아? 상대방이 술을 보고 따라가도 늦지않아 자 상대방이 예상된 술을 생각해 보자 자 자 일로 왔어 하지만 쪼를 밀면 되지 하지만 포가 있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거야 지금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술은? 없어 그니까 시간 할 거 없는 척 하면서 차를 올린다 상대방의 술을 생각해 보자 자 다음 마가 나왔어 쪼를 올릴 거야 그치? 일단은 포가 여기 있는게 아주 쓰잘데기 없으니까 돌아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수 쪼를 전진한다 1번 왜 전진하나 상대의 상이 먹고 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지 이렇게 상대방이 나의 폴을 노리기 위해서 넘어갔을 때 나도 도망가야돼 그렇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수는 말을 노리러 간다 안되고 가운데 간다 안되고 쓰잘데기 없는 수 그렇지 응수할 필요 없어 쪼를 열어줘 그렇지 그치 자 쪼를 대를 요청했어 내가 던진을 하면은 상대는 쪼를 올릴거야 그치? 쪼대를 한다 쪼대를 한다 쪼를 먹었다 상대가 더 얻을 수 있는걸 생각해 봐 없으 쪼대 요청해? 받아줘 상대가 이쪽 쪼를 올린다 한 번 더 해줘 됐어 아주 좋았어 자 다음 쪼리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상대 상이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먼저 이쪽에 자리를 잡는다 와이 차대 요청을 하는거지 그렇지 차대 요청을 해 하지만 상대는 응하지 않았지 자 왕을 피해 왜? 왜 피해야되는 것인가요? 위치가 좋지 않아 후와 마주치는거 좋지 않아 상대의 다음 수 생각해 소리가 근데 언제부터 게임소리가 안 났지? 상대도 할게 없어 지금 고민중이야 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수 쪼를 말을 전진한다 장점 쪼과 상을 노릴 수 있어 거기에 포로 먹을 수가 있지 하지만 쪼리나 차가 들어온다면 아주 위험한 수가 될 수 있지 자 일단 상대방의 다음 수 뭐 생각을 해보죠 자 교환 요청 왔어 받아줘 자 어 아니 바보야 이걸 또 사면 어떡하니 하하 차대 한다고 얘기해 아 또 실수해서 또 졌네 아아 또 졌잖아 아 아 이런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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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이러 오오오오오오오 저 저도 하나만 먹게해주세요 저도 저도 하나만 으으으으음 헤ommes 저도 하나만 저도 하나만 으으으음 저도 하나만 으으으으 suicidal 저도 하나만 공짜로 먹여주세여 호옹 저도 하나만 공짜로 먹게 해주지 끝으로 갈걸 그랬나보다 가세요 그건 안됩니다 상대의 다음수 여길 오겠다는거지 아 끝으로 갔어야 됐는데 위치가 너무 안좋았다 그치 자 마가 넘어왔쓰 포를 넘게되면 상을 죽일거에요 그치 누가봐도 뻔하시니까 그렇다면 상상할수없는술을 써야되겠다 내가 마가나갔어 와 이런 말도 안되는술 예상했어 상대가 나의 마루 나의 졸사를 먹겠지 상뒤로 갔어 상뒤로 갔어 그럼 상대의 마가 나의 살을 먹을거야 아 장군을 치는구나 이건 예상 못한건데 일로갔어 그럼 끝아니야 뭐있나나 위로가서 위로가나 뭐지 상대도 포를 살릴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될거 같은데 뭐가 있을까 내 마가가면 포가 죽을텐데 나의 졸사 상뒤로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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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로 살을 먹는다고 아 괜찮다 상뒤로 가죽 좋은방법이었어 하지만 하지만! 나도 폴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그렇게 된다면 상대만 아 이거 어떡하지 많은 고민에 빠져서 이렇게 먹겠지 그렇지 그렇지 예상했어 흐흐흐흐 졌어 또 졌어 또 졌어 또 져버렸어 근데 전 왜 마로 상을 안 먹었대? 난 왜 안 먹은거야? 못 먹은 상황이었나? 얘는 쓸모없어 쓸모없는 앤 버려 저꾼 또 졌어 또 졌어 또 졌어 또 졌어 내가 여기서 이길려면 뭐 안되지 안되지 쉽게 넘어가면 안되지 헤헤 다시 돌아가? 그건 안될거같아 오호 아.. 한판이기기 왜이렇게 힘드냐? 아.. 장기 소리를 듣고 싶은데 소리가 없어서 지는거 같은데? 아.. 한판을 못이기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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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게임 소리가 없어서 내가 게임을 못한거구요 소리가 안들려서?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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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한번 집중을 좀 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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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기는 상대를 만났어 그뒤 이거 누가 봐도 내가 이겼어 질 수가 없구나 그뒤 이길 수 있는 상대를 만났군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자 상대방은 나로 하여게끔 이 상을 먹게 나를 유도했지 하지만 나는 들어가는 수가 있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 아주 키포인트지 이걸 먹기 위해서는 많은 수를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꼭 손해만은 아니란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차대를 한다고 여기서 또? 하아 기물전으로 하겠다 골치 아프구만 골치 아프 이건 안될 것 같은데 친구? 난 하나 있어야겠는데 아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치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이걸 내리면은 얘가 이걸 먹을 거란 말이야 근데 차가 죽지 않네 모르겠는데 야 이러면은 내가 그걸 하겠냐 좋지 않은데 많이 올라가야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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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빠져준대? 나는 산길이라서 난해했는데 빠져주네. 이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못 나올 것 같은데? 오, 피한다. 포가 들어온다. 막는다. 오, 피한다. 오, 피한다. 오, 피한다. 오, 피한다. 오, 피한다. 오, 피한다. 마정돈 줄 수 있지. 아, 그럼 이걸 먹겠네? 하지만 나에게는... 아, 좋지 않은데? 다 걸리겠는데? 차데이 움직이면... 포하고 쩔에 걸린다. 그냥 차데이... 그냥 차데이... 아, 차데 안되는구나. 아, 뭐... 어쨌든 얘가 움직이긴 해야겠는데... 하... 마가 들어가면은... 스읍... 체결이 될 것 같긴 한단 말이지... 상이 빠진다. 결국에 이 자리는? 그쵸? 그럼 여기를 막아야 될 것 같은데? 흠... 아, 나도 참... 바보 같은 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냥 폴을 앞으로 넘길걸... 하하하하... 폴을 그냥 앞으로 넘길걸... 왜 굳이... 앞에만 막고 있었을까?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생각해봐. I can do it. 자, 먹었어. 난 먹었어. 그럼 쫄이 붙었네. 그럼 차를... 폴을 즉한 뒤로 뺄 거예요. 그치? 다음. 넥스트. 넥스트. 그냥 여기서 상을 먹으러 가는 건 어떤가요? 그냥 말을 갖다 댈까? 그냥 말을 갖다 댈까? 그냥 말을 갖다 댈까? 그 다음에 마가 빠지는 거지 그럼 상대 포가 빠지나? 그럼 차가 빠져가지고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음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포가 마가 빠지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지 상대방이 그러면 내 쪼를 먹겠지? 그럼 내가 그 뒤에 붙였어 그럼 무슨 일이냐면 보고 싶구만 그렇지 한번 보자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일로 갔어 그럼 다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내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고 내가 상을 먹었어 그치? 먹었어 그럼 상대방은 뭐라는 거지? 포는 못 옮기고 마가 남았어 그래 말을 먹었어 그래 말을 먹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포를 노리... 차를 노리겠다고? 차 노리는 거 저치 한 칸 뺐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군 쳤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살을 올렸어 그랬어 아아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질럭 걷기 때문에 부딪치 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술을 생각해보자 너에게 난 다가가고 있어 너는 포를 움직여야 되지 하지만 차를 움직이면 포가 죽을 거야 한번 보도록 하겠어 너의 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다 너의 손은 제한적이지 하지만 나는 널 위협하고 있다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 나 하하 자 붙었으 어떻게 할 거야 고민해 빨리 이제 붙었으 너는 패배할 것이다 넌 졌다 난 이겼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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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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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별거 아니었구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구만 아 실력이 좀 부족했고 여태까지 생각을 조금 두뇌를 좀 썼어야 했는데 두뇌플레이가 0이었어 몇시야 두뇌 두뇌이었는데 괜찮지 자 두뇌를 써 이제부터 오케이 왔어 자 상대방이 말을 올렸으면 똑같이 말을 올려줘 똑같이 푸르는거죠 요기를 열었으면 요걸 올려줘야돼 차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지 포를 넘겼다는 것은 나의 차를 노리겠다는 뜻이지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1번 쪼를 전진해서 이놈을 후퇴시킨다 좋지 않아 그렇다면은 말을 한 칸 올려주고 상대방은 지금 쪼를 2칸 올렸어 나의 포를 압박하겠다는 수작을 부리고 있어 일단은 요기 차도 한번 열어줘 아주 안전하니까 자 이건 예상한 결과였지 1번 상을 나오게 해준다 2번 차를 옆으로 한다 선택지가 있군 차가 일로 빠지는게 좋아보이는구나 좋았어 상대는 좌측으로 포가갔어 1번 상이 나간다 그럼 상대방이 조를 열겠지 안 움직일 수도 있겠구만 그럴 수 있겠어 그럴 수 있겠어 1칸 옆으로 호퇴를 해야되겠구나 한 칸 옆으로 호퇴를 해야되겠구나 한 칸 옆으로 호퇴를 해야되겠구나 아 아! 하아 이런 이런 당황하지 마세요 상대 차가 못 빠지기 때문에 장군을 칠 겁니다 왜 장군을 쳐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쫄이 죽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그렇지 다 예상했고 상대방이 이제 요쪽 라인을 업하기 위해서 술을 부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상대방의 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되는거구요 이렇게 되면은 말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는 뒤로 후퇴를 하거나 선택을 해야되지 자 선택을 했습니다 상대는 그럼 여기도 저는 상을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왜 저 상어를 참 먹었습니까 늦었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눈치를 못챘기 때문에 상대도 제가 눈치 못챈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고민한다는 것은 현재 자기의 심정 자신의 차가 걸려있다는 것은 눈치를 챘습니다 자신이 눈치를 챘기 때문에 자 상대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수를 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으흠 으으음 공감 가는군요 저럴때 보통 저의 선택은 에라 모르겠다 그렇죠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나갑니다 그렇죠 아아 이제 정확한 수 수일기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정확한 수일기 아주 정확한 수일기 그렇죠 그렇죠 아주 정확한 수일기 좋았습니다 자 이쪽의 돌을 열어주고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의 돌을 올려주고요 아 상대방이 눈치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걸 밀어줍니다 자 상대방이 쪼를 전진했습니다 이거는 마쪼를 전진해 줍니다 왜냐 다시 갔다 돌아온다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빨리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이니까 자 여기서는 마가 나가냐 상이 나가냐인데 여기서는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하죠 어 아 이거 먼저 먹네 내가 먼저 먹으려고 그랬는데 1번 요걸 먹게되면요 상대방이 장군을 칩니다 그죠?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딱 먹었어 장군을 쳤어 그럼 전 뭐해야돼 왕을 피해야겠지 흠 그럼 상대방이 요거와 요기에 걸립니다 그죠 그럴때 할 수 있는 수가 왕을 위로 올리는 수가 있긴 한데 생각을 해봐야되겠군요 생각을 해봐야되겠군요 하지만 저는 요쪽 조를 치면은 차가 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요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땡기는군요 여기 어떤 왜냐 우측에 좀 비어있는 느낌이 나지요 요렇게 먹어주면 저도 요렇게 먹어주면 자 포거 압박이 들어왔지요 요기서 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수가 나옵니다 그럴때 요럴때는 또 과감히 이것보다는 선택을 해야됩니다 요걸 올리게되면 장군으로 장군을 당합니다 그죠 그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수는 요 수가 된단 말이죠 제가 예상했던 수죠 그럼 요기서는 어쩔 수 없이 왕을 올려야돼 그럼 마가 죽어요 그럼 이 마는 어차피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마를 묵으면 제가 4를 올리게 되면은 이만 어차피 죽는 맞아요 뭐지 많은 수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는 아 그럼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죽는 수죠 자 여기서 상대방이 여기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쪼를 미리 열어야 돼요 하지만 열지 않았지요 이걸 보고 줍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장군을 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장군을 치는 수 저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죠 1번 2번 조를 막는 수 마의 길을 막는 거죠 좋아 보입니다 마의 길을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여기서 차가 나가줘야죠 왜 차가 나가냐 마의 길을 막기 위함이지 왜 차가 나가냐 하지만 상대는 욕을 먹을 겁니다 어허허허허 먼저 나오나요 이거를 먼저 막아야겠는데요 어허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차대라는 스킬이 있으니까요 차대라는 스킬이 있으니까요 자 상대는 차를 안 먹게 되면은 마가 잃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지요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들여선거죠 못할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피해 나간다면 먹어줍니다 이걸 왜 먹어야 되냐 제 쪼울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걸 열어주죠 사과 나왔어요 이거는 이게 올라가주면은 됩니다 아 그저그저 이거 이제 들어오면은 저는 그냥 빠지면 되니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끝났죠 이제 자 여기서는 1번수 상을 노리러 간다 빠지긴 빠져야된건 여긴 안되잖아요 그쵸 여기는 여기도 여기로 가서 상과 포를 노리는거죠 상대는 어쩔 수 없이 에잇 하고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거지 할 수밖에 없는게 공짜로 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마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수로는 이제 상대가 차가 움직일텐데 당장은 쫄이 묶여있으니까 안되니까 그쵸 그쵸 첫번째 예상 이제 요쪽 라인이 움직이는거죠 음 그렇죠 저도 이제 정비를 좀 할 때가 됐는데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마주 보고 있었을때는 키포인트 무엇이냐 먼저 포를 뒤로 넘겨주는게 굉장히 좋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로 넘긴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장군을 먼저 치고요 그럼 상대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연결로와서 길을만 터주고 음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당황했어 상대는 지금 당황했어 아니 이렇게 좋은 수가 있다고 당황했어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쪼를 중앙으로 가는게 굉장히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똑같은 기물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제 지형이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지요 무슨 단점이냐 무슨 단점이냐 바로 이제 사익과 대각선으로 되어있다 굉장히 좋은 포지션일 수도 있지요 왜냐 중앙이 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쪼를 우측으로 한 다음에 전진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쪼를 우측으로 한 다음에 전진을 할 예정입니다 음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게 있다는 것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수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먼저 쪼를 먼저 가주십니다 그럼 상대방은 첫번째 수가 포를 네쪽으로 넘겨요 아 이거는 굉장히 안좋은 수입니다 왜 안좋은 수인가요 쪼를 일로 땡기게 되면은 상대방이 장군을 치게 되겠지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왕을 오른쪽으로 피해줘야겠지요 사가 죽으니까 음 그렇지 살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닙니다 왜냐 상대의 공격기물은 풍 하나밖에 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일로 오겠죠 쪼를 땡겨요 사가 빠지게끔 음 그렇죠 그렇죠 저도 왕이 먼저 가니 선택의 길인데 포를 먼저 넘기겠습니다 자 빠져주시고 포는 아직 왜냐 나중에 나중에 차가 빠졌을 때 쪼를 시켜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상대방이 뭐합니까 여기서 살을 우측으로 틀겠죠 아니면 쪼를 모으거나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선택인데 제가 우측에 비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돼 지금 내가 이기고 있어 이거 뭐지 여기로 한 칸 저 쪼를 막았어요 이러면은 상대도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제꺼를 가둬두고 자기있게 공격을 하겠다 요런 수적을 지금 부리고 있는데요 자 상과 사를 똑같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가 저쪽으로 가죠 그쵸 일로 가는거죠 어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사가 도망간다 그럴 요쪽으로 빠질 순 없으니까 일단 잠시 기다려주고요 상대차가 움직인다면은 그때 저도 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움직였어 이거는 먹어야죠 어 뭐야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지 좋았습니다 뭐지 저거는 방송한지 16시간 넘었어요 아 오래됐네 뭐야 장기를 한 3시간 4시간 한거에요 아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네요 마지막에서 음 아 음 아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네요 그쵸 상이 살을 먹는 판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쵸? 음 자기네 자신의 실수를 알고 하지만은 이미 늦었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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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실력 차이를 느끼고 상대방이 나가고 말았군요 흐흐흐흐흐 상대방의 실수는 사로 쓰읍 뭐야 상으로 살을 친 것이죠 왜냐? 왜 그게 실수냐 왜 그게 실수냐 기물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살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사 상으로는 4를 잡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잠깐만 3시잖아 내일 2시에 해야 된단 말이야 2시 해야되는데 흫 그럼 11시간 남은 아 시간 많이 남긴 ह네 그치? 쓰읍 1,1시간 남았으면은 소화도 질킬겸 잘됐고 아 그래도 팔굽이었는데 팔굽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안되려나? 자 요거 대 요거 요거를 열어십시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시고 이게 가고 이걸 올립니다 먹어주는 판단 멈춰먹는 판단 안좋습니다 부득이할때 멈춰드십시오 아 이게 왜 멈춰먹는게 안좋은가요? 우리의 다음 수는 정해져있습니다 바로 삽 쫄을 열어야 되는 수죠 하지만 이걸 먼저 하게 된다면 무엇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죠? 이렇게 쫄을 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상이냐 마냐인데 마가 들어서면요 이 쫄이 좌측으로 올거에요 그렇죠 뻔한 숫자의 뻔함이니까 그래서 상이 먼저 나가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럼 이쪽을 공격할 수 있죠 상대방은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수가 발동한다는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우리는 상을 올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차가 나올 준비를 하지요 첫번째 음..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여러가지 수가 있는데요 어떤 수가 있습니까? 안전하게 막아 나가서 길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왕이 내려가서 미리 수비를 준비한다 수비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대는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어떤 머리를 굴리고 있는거죠 여기서 일로 옵니다 왜 오나는가 이제 제가 이걸 먹게 되면은 상대는 쫄과 차를 먹겠다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군요 자.. 서로 안전한 상황에서 수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돌리고 있는 수를 하고 있는거죠 상대가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는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차대를 여기서 해야겠군요 자.. 상대방이 올 수 있는 수는 여기죠 방법이 두개인데 먼저 올리는 수죠 여기서 어차피 상대는 먹지 못합니다 아.. 아.. 이걸 먹는다고요? 어허허허 참.. 그럼 여기서는 요렇게 응대를 해 주시고 그냥 일로 오겠죠 쪼를 전제시켜주는 겁니다 아.. 포가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 상으로 장이기 때문에 포가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음.. 차대를 하는군요 여기서 음.. 여기서 그럼 여기도 저도 생각을 해봐야죠 뭐 좋은 수가 없을까 일로 빠지나서 어.. 고맙습니다 공격 여기에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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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수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다시 ㄷㄷ 자 상이 중간으로 빠졌죠.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이 막아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로 빠지게 되면 포가 먹는데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포로 먹게 되면요 제가 마가 일로 빠지면서 두 개가 걸리죠 음 그렇죠 그렇죠 두 개가 걸리던데 그럼 포를 먹어주고 여기서 쪼를 밀겁니다 왜 미냐 차 한번 걸어보겠다는 것이죠 아주 초보적인 손을 던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 압박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아 상대방이 상을 일로 했던데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왜 했을까요 왜 이걸 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 나오기 위한 거 심각해 여길 오겠다는 건데 자 한번 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보겠습니다 왜 왔는지 아 이수를 선택했군요 굉장히 좋은 수네요 감격 먹었습니다 저는 쫄 2개와 말을 잃었는데 상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현재로서는 막아나가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야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나가보겠습니다. 막아나가야 되겠군요. 하... 이 넓은 포즌망을 뚫기 위해서는 쉽지 않겠군요. 아... 차 대하자고 그럴 것 같은데... 안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좌측으로 비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더 안 할 수가 없네... 좌측... 그랬겠는데... 3대 1 마데를 거짓따라 말 수가 없지 말 수가 없어 이런 어차피 번호니까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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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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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걸 먹게 되면 먹으니까 다음 생각을 해봅시다. 상으로 먹으면 상으로 먹어야겠죠. 포에 다리가 끊기니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은데? 일단은 요기는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 표 때문에. 조금씩 빠져주고요. 자, 졸이 면접이 들어오고 있네요. 수호. 아, 딱히 갈 수 있는 데가 없긴 한데. 아무래도 좌측이 좀 비어있으니까. 좌측을 공략하는 곳에 나쁘지 않을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마차 안 좋아요. 마차가 왜 안 좋으냐면은. 오히려 이 지형이 갇혀있을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단점이... 장... 단점도 많지. 장군. 장군수가 좀 위험하긴 하고. 일단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음... 이 사람이 무슨 수를 하려는 거냐면은. 뭐 하려는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찾아올까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장군... 들어오면은. 조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차대를 할 수 있는 요건도 좀 만들어 놓고 조건을 만들어 두는 거죠 일단 형태를 좀 갖추고 나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이 올라가면은 쪼을 전진하거나 무호 바다 둘 중에 하나죠 아 좋지 않아요 지금 상이 올라가면 쪼이 들어오고 일로 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많이 굴차을 거고 상이 나갈 길이 없죠 일단은 패스 안전하게 만들고 가겠습니다 다음 수로는 포가 일로 가서요 말을 공격하는 척 하면서 포우를 이쪽으로 와서 돌리고 사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상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올려주시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1번 여기거든요 아니면은 이걸 땡겨야죠 아 이걸 붙여야죠 일단 붙여야겠죠 그죠 돌진을 할 수도 없고 피할 순 없으니깐 일로 붙여야죠 음 우측으로 다른 수가 있나요 붙이는 거 말고 다른 수라 돌진한다 안되는 원리 같고 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음 어 이쪽을 먼저 해보고요 이쪽을 먼저 해보고요 이렇게 되면은 옆으로 한 칸 하거나 돌진을 하거나 돌진 댄스는 좋지 않은 이유가 음 일단은 음 상이 빠지면서 음 그렇게 하는군요 일단은 빠지겠습니다 포화 뒤로 넘어가고 어 그럼 갑시다 이제 상태도 슬슬 궁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인 것 같은데 아 전쟁을 한다 오히려 아하 하 상으로 붙겠다는 거죠 안 할 순 없어 그지 확인해야겠다는 거죠 상으로 붙겠다는 건데 상이 와도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먹어주고요 상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지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포 넘겨주고요 아 망했습니다 망한 것 같은데 포가 이거 먹으면 공짜인 것 같은데 흐흫 흐흫 좋습니다 좌측 차가 먼저 빠집시다 일로 빠져야겠죠 어 상이 왼쪽 졸음시켜주고 있으니까 스읍 이쪽 차가 빠져가지고 상쪽을 공격하면서 마쪽을 공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상으로 우측에 있는 졸이라든지 차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 3칸 들어서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3칸 들어서고 그럼 상대방이 마쪽으로 갑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차가 올라오거든 마가 나와야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 보고 선택하죠 아 차가 나오는 선택을 하네요 스읍 이럴때는 방법이 두개가 있는데 첫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번째로는 차가 가는 수가 있는데요 차가 갔을 때의 단점으로는 어 마가 피할 거란 말이죠 중앙이나 우측이라든지 상대방의 위치를 좀 깰 수 있다는 점 높게 사고 싶어요 자 측으로 두칸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포지션을 깰 수 있다는 점 높게 보겠습니다 그럼 말을 피해야 돼요 그쵸 마가 차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 밖으로 나오네요 오히려 아 그래요 어 밖으로 나오면 좌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스읍 스읍 글쎄 이수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스읍 이렇게 되면은 좌측으로 아예 빼야 되는데 스읍 애매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왼쪽으로 빼야되고 뒤로 뒤로 10초 남았습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쵸 아 일로 온다 길을 막겠다 스읍 하 글쎄요 이수라 자 여기서는 수가 있죠 일로 뒤로 땡깁니다 어떤 수를 할거냐 4 4 로 저상을 칠겁니다 아시겠습니 10초 남았습니다 그럼 저는 말을 먹을 수 있죠 스읍 하지만 중앙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갑시다 2대1 갑시다 2대1 갑시다 2대1 갑시다 2대1 갑시다 차로 먹어야죠 아 아 이걸 안 먹어요 어차피 죽은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는거지 굳이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다 걸릴 것 같은데 게임이 아 폴을 살려주겠다고요 쪼를 전진하는 거는 뭐 폴을 살려주고 말을 살린다 글쎄요 왜 자기만 궁자로 주는 거죠 글쎄요 잘 모르겠네 자 여기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수는 그렇게 뭐 보이지가 않는데요 먹는 선택 갑시다 이렇게 되니깐요 토가 있으니까 그렇죠 차가 들어오면은 살을 올리고 자 포로 이쪽을 공략하겠다 살을 공짜로 먹겠다는 거죠 너무 뻔한 수예요 그렇죠 근데 상이 갈 수 있는 수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걸 먹을 수 있는 수는 그냥 포가 넘어오면 끝나는 거죠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약간 bots 으으읍 넘어왔다 왜 왔을까 왜 왔지 하하 아.. 모르겠습니다. 상도는 이제 자측에 있는 상이 나갈 준비를 하는거죠. 포로먹으면 공짠데 말이죠 아 말을 노리겠다 포로 말을 땡겨서 먹겠다 좋은 수네요 그냥 사올을게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포로 말을 때리면은 살을 먹고나서 끝 아니야 굳이 왜 이렇게 한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을 올렸습니다 왜냐 상이 있기 때문에 수비만 하면은 이기는 입장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차가 일로 들어서는 방법이 있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구요 그 뒤로 빼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차가 빠져야죠. 포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좌측의 포가 여기를 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이런 칸 빼주고 이제 이쪽 포가 여기를 치겠다. 자꾸 왔다갔다 하는건데요.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되요. 왜냐면은 상대에 상이 걸려있어가지고. 하지만은 포로 차를 먹으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아아 그렇다던겁니다. 내 수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안된다는거죠. 제가 말했던게 이거죠.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는 수가 있습니다. 포에 길을 막아요. 길이 없죠. 지금 길이 막혔어요. 그럼 상대방은 이걸 이쪽으로 해야된단 말이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왜 통수로 게임이 끝나게 되는거죠. 자 보십시오. 알려주겠습니다. 아 이 선택을 하는 과감함. 아 좋았네요. 품체가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다. 끝으로 가야지. 왜냐? 포를 노릴 수 있게끔. 그럼 제가 여기서 한칸 딱 내려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포가 죽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되요. 살을 먹고 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가야죠. 10초 남았습니다. 허허허허허. 제가 여기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하려는거죠.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하니까. 자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군요. 허허허. 아쉽습니다. 상대방은 아쉬움에 나가질 못하고 있군요. 상대방은 이제 먼치가 이제 다시 느낌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실수가 없지요. 저는 실수를 안하고 상대방은 실수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실력 차이라는 것이지요. 하하하. 아 이쪽으로 올리겠습니다. 같이 넘어가지고. 상대 포지는 저 포지션이군요. 여기서는 올라가줍니다. 아 똑같은 사람인가요. 아 그래. 자 마가 나올. 상이 나올라 그러죠. 올려주고요. 차가 먼저 나오면은 저쪽에 쪼를 못 올리기 때문에 미리 쪼를 올려주는 겁니다. 자 쪼대를 요청했죠. 여기서는 선택이 있는데 마로 가는게 더 좋아보여요. 왜냐. 마가 가는게 왜 좋냐. 길을 만들어 놓는거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우측에 쪼를 지켜줘야 되니까요. 겸사검사. 자 상대가 나왔어요. 이건 의도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이걸 먹었습니다. 그죠. 상대 마가 일로 오겠다는거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돼요. 이쪽 마가 올라가거나 해야겠지요. 자 올라갔습니다. 그럼 상대 갈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어요. 이쪽 쪼를 먹거나 아 이런 선택. 네. 모아줍니다. 그래야 되죠. 상대 마가 또 나왔어요. 여기서는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이 나가는 방법이 있구요. 마가 나가거나 쪼를 밀어주거나 쪼를 밀어주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고나서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요수. 차를 한 칸 올려주는 수. 선택해 보겠습니다. 차를 한 칸 올리는 수는 이제 요쪽 라인으로 갈 수 있게 요쪽 라인의 싸움에 도움을 주겠다. 요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왔어요. 보고와. 4를 올려줄게요. 아직 4가 넘어올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구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하면 됩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은 수거같이 돌리기 때문에 4를 빼도 되나요? 될 것 같습니다. 수비를 탄탄하게 해주는 차장 차장 포장을 치면은 허가니까 일로 갈까요? 그냥 올라가면 되죠? 이걸 왜 한거야? 아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걸 했어야 되나 오실마 자 저는 0점 1점 5점 앞서있 앞서있 일단 있기때문에 수비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이쪽 문을 열었네요 4가 넘어울 수.. 차가 이렇게 올 수도 있구요. 차대하로 나누니까 선택의 지루 길이네요. 왕을 어떻게 해야지 그림이 나오겠군요 여기서는 뭐 과감히 이런 선택 이걸 왜 하는 것인가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상대 마가 빠지잖아요 별로 빠졌어 그냥 포로 냅다 들이받고 차가 이리로 우선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이수를 선택했네요 이수는 뭐냐 이쪽 조를 노리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러려준다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는 포진이 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조를 공짜를 취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이제 졸이 이제 우측으로 도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먹다가는 큰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졸이 이거 돌았어 이거는 먹을 수가 없죠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차를 가져와서 죽일 수 있는 수를 또 한번 생각해봐야겠군요 자 두뇌 돌아갑니다 이 차를 죽일 수 있는 수를 이쪽에 요자리만 가면 돼요 좋지 않은 순데요 한번 해볼까요 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나리오 차가 내려갑니다 그럼 포가 길이 막히겠죠 그죠 그렇게 은근슬쩍 좌측으로 한 칸 뜹니다 그쪽으로 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포를 튑니다 죽었어요 자 일로 갑니다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대로 은근슬쩍 한 칸 갑니다 포가 넘었죠 그럼 은근슬쩍 차를 한 칸 갑니다 아 실패했습니다 돌아가야겠군요 아 상대의 포가 넘어오는 게 굉장히 위협적인 수가 되겠군요 아하 제가 이 수를 만들어버렸군요 그러면 은근슬쩍 말을 노려줍니다 아아 말을 노리는 척하면서 뒤로 빠져주시고 상대 차가 아 이쪽을 뚫어버리나요 장군이기 때문에 아 아주 좋은 수네요 그럼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잃잖아 아주 좋지 않습니다 나만 잃는 수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장군입니다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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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죠 일로 가야겠군요 일로 가야겠군요 아 그러면 사과먹긴 한데 하아 다시 돌아오기 늦었는데 차가 빠질 순 없고 말을 못 먹고 일로 가면은 위험하고 가만히 있어야겠군요 하하 일단은 이걸로 사과먹겠습니다 아 그럼 결국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이걸 못먹자고 나만 먹길 것 같은데 포로먹으면 차로먹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해봅시다 아 이렇게 잡은을 치는군요 아 이런 방법이 있었네 장군이잖아 장군이잖아 아 망했는데 개 망한 거 같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측에 쪽이 코가 있으니까 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안좋아요 좋아요 가봅시다 아 아 두 번 막을 수 있는 수밖에 없는데 한번 이렇게 막을 수 있고 안좋았거든요 하하 두 번 이렇게 막고 세 번을 못 막군요 아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막았어요 두 번 막았어요 다음 뒤졌네요 와 게임을 던져버렸구나 폴을 움직이는 수부터 던졌어 아주 안좋습니다 아주 안좋아요 아주 안좋아요 아주 안좋아요 아주 안좋아요 아 포기해 너의 실력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급수를 떨궈버렸네 5승 3팩 5승 3팩 5승 3팩 5승 3팩